음악 해양수산부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나란히 취임했습니다. 이주영 장관 퇴임 후 3개월여 만에 취임한 유기준 장관은 성과주의 업무, 현장주의 행정, 빠른 현안 해결, 실패 없는 해양안전 등을 직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유 장관은 쌀 때 팔고 비쌀 때 사는 선박매매 관행과 세계 최고 조선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낡고 위험한 선박이 많은 상황 등을 해양수산업계의 대표적인 적폐로 꼽았습니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국가교통망 설계, 택시택배 산업 등의 과당 경쟁 해소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지적하고 공급자 중심인 항공시장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남북 간 도로 철도에 남한 내 단절 구간 연결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장관의 행보에 해운물류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